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랑 남편이랑 다이랑 같이 다이 100일 사진 찍으러 스튜디오에 가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집에서 셀프로 100일 촬영을 했었는데 스튜디오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더 고컬로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갈 준비는 다 완료됐고요 좀 넉넉하게 나가려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다이는 귀엽게 옷을 다 입히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다이가 잠을 좀 많이 자줘가지고 컨디션이 지금은 또 좋은데 사진 찍을 때 막상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0일 찍었을 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얘도 막 뭣도 모르고 웃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100일이 넘어서 좀 애기도 많이 웃기도 하고 찐 웃음도 보이고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 좀 잘 웃고 찍었으면 좋겠어요 다이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짜잔 둥둥둥둥 다이가 살이 너무 쪘어요 포동포동해요 엄청 포동포동해요 카메라로 찍으니까 더 애기가 포동포동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포동포동합니다 아이고 틀맸어 다이 오늘 잘 찍을 수 있지?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저 아이고 다이드가 이제 빼야겠다 안을까 다이스 art 다이스 잘 됐어요 재생 스토리 아야, 오늘 컨디션 좋아. 울지도 않고. 아야, 오늘 컨디션 좋아. 울지도 않고. 엄마가 이런걸로 전화 주실게요. 불러주셔야 돼요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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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얼굴에 바람이 한번 불어주시고. 가까이 얼굴까지 가서 불어주시고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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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다 찍고나서 울어, 왜? 그래도 잘 찍었어? 아빠, 아빠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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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다이애냐? 다이어, 엄마, 엄마, 엄마. 다이어, 엄마, 엄마. 머리가 많이 길었다 머리가 많이 길었다 다이 자고 일어났어요 다이 아빠 봐 어디 봐 다이 지금 한숨 낮잠 자고 잠깐 집 앞에 카페 가고 있어요 저랑 남편이랑 다이랑 어머니랑 다이 꿈같아 다이 북극 꿈같아 다이 구경 많이 해 다이 엄마는 커피 마신다 다이 엄마는 커피 마신다 다이는 뭐 먹어? 다이는 치벌기 냠냠 눈이 너무 차고 너무 재미없어요 시작 다이는 인상 좀 펴 다이 자고 일어나서 아직 몽몽해 다이와의 첫 사진입니다 다이와의 첫 사진을 찍고 다이, 집에 갑시다 엄마랑 아빠랑 집에 갑시다 다이, 오늘 재밌었어? 오늘 재밌었어요? 네 오늘 사진도 찍고 할머니랑 같이 놀고 응 응 아이고, 만족스러워? 먹어주세요 이랬고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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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가족은 지금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다이가 차 안에서 안자고 창밖에 구경하면서 잘 왔어요 다이 이거 보려고? 다이 이거 보려고 그래? 다이 씻기고 재우려고요 오늘 하루종일 밖에서 재밌게 잘 놀다가 온 것 같아요 다이도 오늘 오늘 꿀잠 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 100일 촬영하는거 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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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